구멍 뚫은 곳에 옮겨주세요 민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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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나면 이 healing flower 오케이 주물 주물 많이 해줘야돼요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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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줘야돼 와우, 완벽해! 좋은 job! . . . . . . . 이Through 고기로 했어요 약불로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아요 이제 이 모니어영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하고 연락도 Youngblood 물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흐름이 아니라고uso 우리의 저희는 나뉘어의 Labor기 업무 우리의 고구리콩으로 모은 대학의 서비스 아... eft 네 아... 가벼워 우리도 하나 가벼워 어... 가벼워 나뉘어 순이 아...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싶어요 이제 공식으로 오신 것 같아요 아, 이 영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예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 자 어머님들 지금 울타리랑 그 다음 피규어 받으셨어요 피규어를 원하는 곳에 꽂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울타리는 지금 길어요 길어서 조금 커팅 하셔야 돼요 아 커팅? 응 커팅 커팅해서 이렇게 꽂아주세요 어? 가위야 세 칸이어도 되고 네 칸이어도 되고 네 말 말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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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용암오 하나는 마고란 마고란 오 이 돌을 놓을까 말까? 아 네 놓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하 오 오 오 오 오 어디서 가득한 게 어디서 알아라? 여기가 너무 많이 왔어요 여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가 너무 많아서 이곳은 어디서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많아요 거의 완성이 된 화면에 화분을 보니깐 어때요? 좋아요 안 돼 이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향기를 맡으니까 어때요? 향기도 나요 로즈가 향 맡으면 어때요? I feeling great 여러분이 하루에 느끼는 세 가지 감정 있죠? 내가 자주 느끼는 감정 감정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My feeling 이제 적으시고 그 감정의 내가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I feel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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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not really good 세 가지 감정?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세 가지 감정?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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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정말 아쉽게 생각해? 우리의 한 방향이 달라요 아쉽게 생각해? 아쉽게 생각해? 아니요? 너무 아쉽게 생각해? 매일이 다 잘하는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왜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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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다! 오, 퍼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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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도! 이 주종의 주종이 그게 뭐였니? 왜? 왜? 으악! 왜 말이야 왜 말이야 왜 말이야 왜 말이야 왜 말이야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어떤? 어떤? 음... 아, 디디. Please tell me when I tell a joke. Please tell me when you love her. Please tell me when you love her. I'm gonna like that. Good man. He's stressed out. I'm gonna like that. I'm gonna like that. I'm gonna like that. COVID-19. I stopped the COVID-19 when we were in the Philippines. I'm gonna like that. I'm gonna like that. It's related to my feeling. Yeah. I like that. Good man. You all have positive emotion. I like that. I said, I'm just like, I'm just like this. Then the people say what do you say? So I'm just like, I can't express my emotions. Like this. I can express my emotions. It's really positive. 파스티브하네 그럼 잘라야 돼요 다 하셨으면 잘라주세요 다 잡았어요? 응 다 잡았으면 빼기로 잘라주세요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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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엔 여기 붙여야겠다. 손을 벗어 붙여주세요. 어머니 이거 스티커에요. 스티커 뒤에 떼면 돼요. 커팅 소패와 스티커 뒤 스티커에 숫자 스티커에 스티커니 스티커에 스티커에 이곳은 3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요? 네? 다른 곳은?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안아? feito, 저는 진짜. 안아, 나온 거 같애. 이게 너무 맑cus이 dese时. isyon tape이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안아.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 같애요. 이상해, 그게 더 나아가 고기. 네,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 같아요. 저기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나는 나 incapable. 나 다녀, 나뉘실과 같은 거. 자세한 게 너무 고소하네요 이거 아래에 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넣은 게 너무 고소하고 고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다음은 바이러스에 물을 넣을 거예요 다시 한 번은 물을 넣을 거예요 사진 분들은 화분의 이름을 적어 줄 거예요 메인이 한층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죠 아하하하 너무 많이 해야 돼요 한번 한층에서 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머님이 원하는 크기만큼 교육을 해서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요 안녕하세요 선생님